올여름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.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수욕장 12곳이 개장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물 안과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화장실과 샤워실 등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또 오후 7시 이후 야간 개장이 금지됐지만 계절 음식점은 야간 영업이 허용됩니다. 고맙습니다.